볼 시스템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지금 빨간색 영역이 있죠? 빨간색 영역에 이 빨간 공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노란색 영역이 있는데 노란색 쪽에 두 번째 빨간 공 이 흰색 영역 쪽에 내 공 이렇게 두고 연습을 해놓은 겁니다 공의 위치를 변화시켜 가면서 여기에 있을 땐 어떻게 쳐야 되겠나 들어가는 기울기 하나죠 2분의 1 정도 맞춰야 될 배치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맞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것은 네크한 기울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이 5 그러니까 오른쪽 회전 원팁의 두께 2분의 1이면 되는구나 그런데 너무 부드럽게 치면 밀릴 수 있으니까 약간의 속도감 있는 스트로크로 치면 되겠구나 그리고 또 배치를 바꿔서 내 공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빨간 공은 아주 좋은 위치에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채워야 될 것이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건 6칸 기울기구나 이 정도 맞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건 3칸 기울기구나 합이 9칸 기울기네 그러면 최대 회전을 준다 그러면 최대 회전이 보통 3 정도 됩니다 4라는 4라고도 하지만 그렇게 회전을 만드는 건 좀 쉽지 않고요 그래서 3을 쓸 수 있는데 그럼 두께를 8분의 6을 써야 되잖아요 이렇게 두꺼운 두께를 칠 때는 밀리지 않도록 주의해서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점 조절을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점 조절을 안 하면 세게 쳐야 되는데 세게 치면 아무 의미가 없거지만 이 공이 마침 이쪽으로 모이기 위한 딱 좋은 위치에 있는데 이걸 세게 치면 공도 흩어지고 너무 아깝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모일 수 있도록 당점을 조절해서 3시보다 조금 아래의 당점으로 밀리지 않는 당점에 속도와 두께는 장쿠션에 먼저 맞을 만한 두께로 치면 되겠구나 그러면 공도 모일 수 있겠구나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렇게 배치에 따라서 난이도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유 연습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이 쿠션에 붙어 있으면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빨간 공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으면 어? 이거? 어? 여기를 나오는 기울기를 여기를 잡아야 되나? 여기를 재봐야 되나? 좀 헷갈릴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하려면 볼 시스템을 좀 심도 있게 연습해야 되는데 그거는 상위 클래스 수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00점 만들기 프로젝트 열 번째 시간 볼 시스템 기초 마치겠습니다 열 번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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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스템 기초 마치겠습니다